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 강사고노석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 알고리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이 좀 생소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강의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습에 대한, 새로운 학습에 대한 어떤 고통보다도 즐거움이 더 커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도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재미나게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선형, 분기형, 반복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기본적인 개념 말씀을 드릴 때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하는 구조 말씀을 드렸었죠. 구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 한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너비를 구했었죠. 그 다음 그 너비를 출력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직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가 한 번씩만 이렇게 수행이 되는 구조를 직선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분기형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문이 나오는데요. 이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고 해서 분기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복형 구조는요. 어떤 처리문을 한 번만, 직선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수행이 되잖아요.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10번 혹은 100번을 반복하고 싶다. 이 처리문을 계속 반복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구조가 반복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예시를 가지고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연습문제 두 문제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론적인 설명 다 들으시면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알고리즘 구조에서 직선형 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리문이 이렇게 1, 2가 있으면 한 번씩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한 번씩 처리가 되는 구조를 직선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사각형의 너비를 구할 때 스타트, 스탑 해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나와 있었고요. 위에서 아래로 S, 한 변의 길을 입력을 받고 한 변의 길을 이용을 해서 A라는 너비를 구하는 변수에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 A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한 번만 수행이 되었습니다. 분기형 구조 말씀을 드릴게요. 분기형 구조는 조건에 따라서 Yes 또는 No로 나뉘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조건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건문이 이렇게 마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Yes로 이렇게 분기가 되고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No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구조. 이것을 분기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기점수, 정보처리 실기점수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나뉘겠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문에다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다.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격적으로 이동이 되고요. No라면 불합격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문제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처리 실기점수에 따른 합격, 불합격을 출력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조건은 실기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처리 조건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P라는 변수는 실기점수를 저장하는 변수고요. S라는 변수가 나오는데 합격 또는 불합격을 저장하는 변수다.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리 조건이라든지 변수에 대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문제를 분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순서도는요. 기본적으로 입력 그리고 처리 그리고 출력 구조를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처리 구조를 일단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한번 문제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단계에서는 어떤 것으로 입력을 받아야겠습니까? 실기점수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실기점수를 입력을 받아야만 처리 단계에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는 실기점수를 입력받는 구조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처리 단계에서는 나뉘게 되겠죠. 점수, P라는 점수가 60점 이상이라면 합격을 S, 불합격을 저장하는 S라는 변수에 합격이 저장이 되어야 될 거고요. 만일 60점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불합격이 S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죠.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합격이 됐든 불합격이 되었던 점수 S를 출력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되고 이제 엔드가 되는 부분, 시작과 끝을 나타낸 거고요. 입력 단계하고 그 다음 처리 단계하고 출력 단계를 일단 머리로 두시면 됩니다. 입력 단계에서는 P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점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점수를 입력을 받고요. 그 점수가 60점 이상이냐라는 조건 판단을 해줍니다. 마름모로 해서 조건물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P가 60점 이상이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60점 이상이라면 Yes로 분기가 되고 60점 이상이 아니다라면 No로 분기가 됩니다. 자, 60점 이상이면 S에다가 합격을 저장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아니라면 불합격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분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구조가 합쳐지는 거고요. 합쳐져서 여기서 이제 S를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죠. 디버깅은 시험장 가서 문제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디버깅 표를 만드셔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제어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P값을 입력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P값을 이용해서 조건문이 나오죠. 그럼 조건문을 그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조건문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조건문에 따라서 S라는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S라는 변수도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출력 단계를 이렇게 출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항목을 정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각각의 값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90이라는 점수를 여기다 한번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90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90이라는 값을 P에 이렇게 대입이 되었다라면은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겠죠. 그럼 이 조건문의 결과는 Yes가 되는 겁니다. 자, Yes로 이동하게 되면은 S에는 합격이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 출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S를 출력하라. 자, S에는 합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디버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디버깅을 한다라면은 P값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기 싫겠지만은 50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반대인 경우도 한번 입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50 한번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자, 50 입력하면은 이 조건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값은 6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자, No로 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No로 분기가 되었기 때문에 S에는 불합격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S를 출력하면 불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격 점수에 따른 합격 불합격이 자, 이 순서도의 어떤 제어 순서에 따라서 출력되는 값이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생각하고 실제 순서도에서 처리한 그 결과하고 같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다라면은 제대로 순서도를 만드신 거예요. 자, 금방 이제 디버깅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제 디버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순서도만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비주얼 베이직 문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분기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분기구조는요. if, and, if 구조를 해서 만들어 줍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스타트하고 end는요. 서브 메인, end 서브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P값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인풋박스 해서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 보여주면서 데이터 입력받고요. 입력받은 데이터는 P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겠습니다. 이때 등호가 대입하라는 그런 이제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f, else, and, if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if하고 then 사이에는 조건문이 들어갑니다. 이 조건문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P가 60 이상이냐. 자,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된 이하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S에다가 합격을 대입을 하라. 자, 60 이상이 아니라면은 else 이하를 수행을 해주시면 돼요. S에다가 불합격을 대입하라. 됐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P의 값에 따라서 된 이하가 실행될 수도 있고, else 이하가 실행될 수도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일 P가 60 이상이라면은 이거 수행하고요. 이거 수행하지 않습니다. 바로 end if로 제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조금 뒤에 실습하면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S가 출력되면 되겠죠. 메시지 박스 S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실습 화면은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개념을 제가 설명드릴 테니,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엑셀에서 Alt 하고 F11번을 같이 눌러주시면은 비주얼 베이직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삽입에 가서 모듈에 들어가고요. 조금 전에 작업했던 코드를 그대로 제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바로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실기 다 100점 받으실 거예요. 자, 100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은 합격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서브메인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P에다가 인프박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메시지 박스가 보여지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P에 현재 100이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그 값을 이용을 해서 조건문을 이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문에서 P의 값이 60 이상이냐라는 조건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나서 만족을 한다라면은 된 이하의 처리문이 수행이 되는 거고요. 만일 6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제어가 넘어가는 것을 잘 보십시오. 순서를. 자, 다음 단계는 아, 아래쪽으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단계는 end if입니다. else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메시지 박스 S에서 합격이 이렇게 출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입력되는 값을 풀합격 할 수 있도록 한 번 값을 입력을 해볼게요. 자, 50 한 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어가 넘어가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조건문 만났죠? 어, 그 다음에는 else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else 아래쪽에 있는 처리문을 수행을 하고요. end if 빠지고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 S에서 불합격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복형 구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반복형 구조는요. 조건에 따라서 해당 처리문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리문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하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어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계속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예시문자 보도록 하죠. 자, 1부터 5까지 합계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1부터 5까지 합계. 자, 우리 어떻게 구합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사람마다 계산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15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1 더하기 2 해서 3, 3에서 3을 더해서 6, 6에서 4를 더해서 10, 10에서 5를 더해서 15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5하고 2, 3 더해서 아, 이게 10이 되고 4하고 1하고 더해서 5가 되어서 아, 15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컴퓨터한테는 논리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요. 이것을 각 항이라고 하죠. 항. 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각 항을 I라고 했습니다. 변수 I.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럼 각 항이 첫 번째 항에서는 1,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다섯 번째 항은 5가 되겠죠. 각 항을 뜻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때 각 항의 합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예요? 1이죠. 자, 두 번째 항까지는 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돼요. 1하고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3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항까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6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항까지는 얼마입니까? 자, 이거 다 더하면 10이죠. 자, 다섯 번째 항까지는 다 더하면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여기서는 합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때 사용되는 변수가 sum입니다. 자, 이렇게 변수가 정해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규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자, 일단은 I라는 변수에 대한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I는 어떻게 값이 증가가 됩니까? 다음에 I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두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도 플러스 1을 하면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 되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1을 하면 4가 되고요. 4에서 플러스 1을 하면 또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항들의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각 항을 플러스 1을 하면 아, 다음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칙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조금 고급스럽게 i는 i 플러스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현재 i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음의 항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등호가 우변의 값을 구해서 좌변에다가 대입하라라는 그런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처리문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제가 다음 sum을 한번 보도록 하죠. sum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학계는 1이었죠. 1이었습니다. 그 다음 학계는 3이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 플러스 2는 3이 되고요. 3 더하기 3은 6이 되고요. 6에서 4를 더하면 10이고요. 10에서 5를 더하면 15죠. 자, sum이라는 변수가 i라는 변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네요. 그죠? 자, i 값을 더해주니까 다음에 sum 값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sum은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더해줘라. 자, 이런 처리문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처음은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처리, 출력 단계로 해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리 단계 한번 보도록 하죠. i는 i 플러스 1 조금 전 구했죠.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입력 단계에서는 i 값하고 s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i하고 이제 sum 값은요.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전 단계에서 i는 i 플러스 1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현재 i 값이 얼마인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sum은 sum 플러스 i라고 했죠. i는 어차피 위에서 구해지기 때문에 sum은 또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첫 번째 항에서는 각각 1이 되어있지만은 0번째 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0번째 항. 자, 0번째 항은 i 값은 얼마가 됩니까? 0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0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은 1 값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sum도 마찬가지예요. sum도 일단 0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0번째 항은 합계의 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0이라고 두는 겁니다. 그리고 0에다가 1을 플러스 하게 되면은 이렇게 첫 번째 항까지 1이 되겠죠. 그래서 0번째 항을 일단은 i 값을 0이라 생각하시고 sum도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와 sum을 초이 값을 각각을 0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구해지는 합계 값을 출력하는 단계. 그래서 입력, 저리, 출력 단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순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이 입력 단계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처리 단계가 되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출력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i라는 변수, sum이라는 변수를 입력 받아야만 여기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i는 i 플러스 1을 하려면은 i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0값으로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초기화하는 부분은요.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초기화를 1로 하는 경우도 있고 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순서도마다 다릅니다. 초기화는. 다른데 이번 문제는 제가 일단 0으로 초기화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sum도 이제 sum값을 알아야만 이제 다음에 sum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0으로 일단 초기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초기화하는 부분 들어갔고요. 자, 조금 전 우리가 구했던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라는 처리문도 같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가 5이하, 아, 5 미만일 때 자, 미만은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부등호도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 같다 이렇게 여러가지 부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가지 부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마다 다릅니다. 문제마다 다르고요. 이번 문제는 제가 작다라고 일단 이렇게 부등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단 완성을 이렇게 했다라고 보고요. 디버깅 해석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부등호, 초기화 이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1에서 5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려서 개념을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자, 만들 때는 변수라든지 이런 조건물 있죠? 그런 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먼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 항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sum 나왔잖아요. 그렇죠? sum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에서 어차피 i라는 변수, 이제 sum이라는 변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 i는 5 미만이다라는 이제 작다라는 이제 조건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출력 단계에서 sum을 출력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sum 출력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값들은 제어 순서에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i는 0이죠. 자, sum은 0이죠. 자, i는 i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0값에다가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i는 1이 되었어요.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죠. 자, 현재 sum에다가 현재 sum에다가 이렇게 i를 더해서 sum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i는 5보다 작다. 이 조건을 만족하죠. i가 현재 1이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yes가 되는 겁니다. yes 쪽으로 분기를 해요. 그 다음, i는 i 플러스 1을 또 만나죠. 현재 i 값이 1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가 됩니다.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이렇게 더해줘요. 그러면 3이 되겠죠. 자, i가 현재 2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조건을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yes 분기가 되고요. i는 i 플러스 1. 자,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3. 그 다음, sum에다가 sum 플러스 i. 현재 sum에다가 3에다가 3을 더하면 6이 되겠네요. 자, 아직까지는 i가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죠. yes로 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되겠죠. 4가 되고요. 자, 여기서 6하고 4를 더하면 10이 되고요. 자, 현재 i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또 yes로 분기가 됩니다. 그 다음, 또 1을 플러스 하면 5가 될 거고요. 자, 10에다가 5를 더하면 15가 됩니다. 자, 이제는 i 값이 5가 되기 때문에 i는 5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no로 분기가 돼요. no로 이렇게 분기가 되고 출력되는 값은 이제 15. 자, sum이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sum이 지금 15잖아요. 그래서 15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의 합을 사람이 한번 구해보는 거죠. 사람이 구해서 아, 15가 나오더라. 자, 그리고 순서도를 디버깅해서 출력값이 15가 나온다라면은 아, 이 순서도는 제대로 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와 같이 순서도가 하나 나오고요. 이 순서도에서 이렇게 블랭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이 블랭크에 여러분도 채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만일 출력 단계에서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답을 입력할 때 sum 출력이라고 해서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sum 출력이 아니고요. sum을 출력한다라는 것은 이 기호가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랭크가 되어 있을 때 sum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출력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도를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중이기 때문에 자, 출력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또 s출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것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고 변수명만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출력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디버깅 개념을 또 실습을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i하고 sum을 초기하는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복구조 있죠. 자, 반복구조는 비주얼 베이지에서 두 루프문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루프문 내에다가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 처리문이 반복되고요. 자,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라는 것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i가 5보다 작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겠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um은 메시지 박스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15가 나왔죠. 자, 여기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i하고 sum은 어떻게 되었어요? 0으로 초기하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는 화면은 없고요. 바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한 단계씩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i는 0, sum은 0. 자, 2문 들어갑니다. 자, 반복이 될 거예요. 자,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자, 조건을 비교 판단합니다. i가 5보다 작으냐? 작으면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또 반복, 자, 비교 판단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죠? i가 5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그러니까, i가 만약에 5가 된다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때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시지 박스 sum 해서 이제 15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겠죠? 자, 만일 이 조건을 이렇게 10이라고 주게 되면 10이라고 주게 되면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공을 하나 더 붙여 볼게요. 자, 1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10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순서도 하나만 잘 만들어 두면요. 얼마든지 응용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연습문제 1번.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자, 고민해 보셨습니까? 자, 알고리즘은요. 여러분도 스스로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 차익값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력받을 수 있는 변수 필요하겠죠. 자, X하고 Y란 변수가 나왔고요. 차익값을 저장하는 D란 변수도 또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순서도를 여기서 채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때는 자, 1에서 5까지 합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직접 한번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봐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해서 1에서 2를 더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서 3을 더하고 그 결과에서 4를 더하고 그 결과에서 5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도서, 한번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자, 9라는 결과 이제 8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차익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8에서 9를 빼도 결과가 1이 되겠죠. 근데 우리 계산할 때 8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차익값을 9라고 했기 때문에 둘 다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뺄셈을 한다는 것은 같은데 큰값에서 작은값을 빼는 경우와 작은값에서 큰값을 빼는 경우가 달라져야 돼요. 그쵸?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고민하다 보면 이런 결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X가 그 반대죠. 반대는 작다. 자, 작을 경우에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9가 되고 8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X에다가 Y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X가 Y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Y에다가 X를 빼주면 되겠죠. 둘 다 1이 되잖아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빼기 Y가 되는 거예요. X 빼기 Y 이 값이 D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은 X가 Y보다 작다라는 뜻이죠. 자, X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다고 되었을 때는 큰값에서 작은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Y 빼기 X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되죠.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두시고요. 넣어주시고 디버깅을 해보는 거예요. 디버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값을 입력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만들려면 항목을 먼저 입력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서 변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X Y 자, 그 다음 조건문 나왔죠.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변수 D라는 변수 필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에는 출력이 또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복잡한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이 디버깅하는 중간중간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자, X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9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Y에는 8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하고 8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1이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순서도 처리 결과가 또 1이 나오는지 또 비교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9하고 8이 들어갔어요. 자, 조건문 만나네요.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어? 크거나 같다. 맞죠? 예스 되겠습니다. 자, 예스로 분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D는 X 빼기 Y가 되겠네요. 9에서 8을 빼게 되면 어? 1이 되겠네요. D는 1이 되고 D를 출력하면 1. 어? 사람이 구한 결과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 이제 X하고 Y를 반대로 8, 9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가 작기 때문에 노로 분기가 되겠죠. 노로 분기가 되고요. 자, D값은 Y에다가 X값을 빼기 때문에 또 1이 되겠네요. D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어? 이제 D를 출력하게 되면 출력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하고 9가 들어가도 차이값은 1이 되잖아요.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순서도에서 만든 결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른 순서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화면 멈추시고요. 자, 1번 블랭크 2번 블랭크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채워 보시고 스스로 디버깅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고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6가지 2의 배수의 합계를 구하라. 각 항은 I가 되고 합계는 S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에서 6가지의 2의 배수 2의 배수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4, 6이네요. 그렇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는 이제 12라는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각 항을 I 합계를 S라는 이제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항이 I가 되기 때문에 I는 2, 4, 6이 되겠죠. 자, 어떤 규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플러스 2 자, 짝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도 보시면은 아, I는 0으로 초계를 했네요. 그럼 0에서부터 해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I는 규칙 한번 만들어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I값에서 플러스 2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문을 이끌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sum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um 자, sum은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어, 2가 되겠죠. 자, 짝수 2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은 2가 되고 여기까지 합은 2하고 4를 더해서 6이 되고 자,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 12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가 되고요. 그 다음 6이 되어야 되는데 이 6이라는 값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자, 네 번째 항의 값하고 첫 번째 항의 값하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가 여섯 번째 항에서 이제 12가 되는데 자, 이 12라는 값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앞에 더한 결과하고 6을 더해서 1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전까지의 sum하고 자, 여섯 번째 항에 있는 6하고 더해주면 이제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sum은 또 0으로 초기화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규칙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sum에다가 i 값을 더해줘서 다음 sum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sum에다가 다음 i 값을 더해서 이제 sum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m은 현재 sum에다가 플러스 i 이런 처리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에는 i 플러스 2가 되고 그리고 2번에 이제 sum은 이렇게 규칙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규칙이 나왔고요. 그 다음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자, 1에서 6까지 2의 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6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6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6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될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등호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yes하고 no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 이렇게 조건문은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문제에서 나와줄 수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서 일단 값을 6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6을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고요. 틀렸으면 값을 줄이거나 더 느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도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섯 번째 한 가지니까 6이라고 일단 넣어보고요. 6을 넣었을 때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값을 또 넣어서 디버깅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답을 넣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죠. 제가 여기다가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디버깅 표 한번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어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항목이라든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i는 0이죠. 자, sum은 0입니다. 그리고 다시 i는 i 플러스 2죠. 자, 이렇게 현재 i 값에서 플러스 2가 되어서 2가 되었습니다. 자, sum은 sum 플러스 i입니다. 2가 되었습니다. 자, i는 6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현재 만족하죠. 자, yes 붕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고요. i는 i 플러스 2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4가 되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2에서 4를 더하면 6이 되고요. 아직까지 i가 4가 되기 때문에 yes가 되겠네요. 자, 또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4에서 2를 더하면 6이 되죠. 자, 6에서 6을 더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i값이 6이 되기 때문에 6이 되기 때문에 i가 6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no가 되는 겁니다. 자, no가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sum을 출력하게 되면 최종성 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력할 때는 최종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한 결과하고 순서도 여행 결과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이게 작거나 같다라고 만일 주어졌다라면 부동어가 문제에서 이렇게 부동어가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순서도의 경우는요. 뒤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서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해드리겠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0 0 그 다음 2가 되고 자, 2를 더하면 2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조건문을 만나죠. 자, 이렇게 부등어가 이제 등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만족하죠. 예스가 되고요. 그 다음 4가 되고 6이 되고 자, 4가 되기 때문에 또 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이 되고 그 다음 12가 되죠. 더해서 12가 되는데 자,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되면 또 아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고 8에서 12가 되어서 20이 되고 아이가 8이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되게 되면 이제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어가 있느냐 뭐 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6이 된다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 많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6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5라고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5라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5라고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멈출까요? 자, 4 6 yes 됐죠? 그 다음 반복된다라면 6이 되겠죠. 아이 값이 6이 되면서 썸은 12가 됐죠. 여기서 yes가 되겠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 자,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행이 안 되고요. 출력할 때 1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여섯 번째 한까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6이라고 넣었지만 디버깅하니까 엉뚱한 20이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더 많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줄여보는 거예요. 값을. 5라고 줄이는 겁니다. 5라고 줄이면 이제 제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5가 맞는 거예요. 6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버깅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등어가 있다 없다. 이런 규칙이 없어요. 있을 때는 5가 들어가고 없을 때는 6이 들어간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디버깅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만 제대로 풀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스스로 한번 꼭 풀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